내년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 단속에 나섭니다. 전북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. 전북경찰이 꾸린 선거사범수사전담팀은 수사관 133명으로 구성됐으며 5대 선거 범죄와 함께 불법 자금 형성과 사이버 테러 등 총선과 관련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.